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차세대들이 찬양을 인도해 줬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각 부서부서마다 월, 화, 수목 이렇게 나누어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을 이렇게 특징대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예배팀들을 구성해 주셔서 너무나도 큰 감사가 또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키셨는지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주도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까지를 교회시대에 교회시대 즉 교회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역사 안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는 구약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택하시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 되었는가 보면서 출애굽을 보면서 뭘 보는 거죠? 아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성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려서 먹는 것을 보고 아 성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를 들어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하나님은 홀로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꼭 사람과 대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는 것을 보면서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냥 하늘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추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약속하시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아직까지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승천하시고 40일, 10일이 열흘이 흐르자 오순절날이 이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현상, 심픔이 뭐냐 아,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새 위격이 계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 성자 그리스도의 시대 다음에 성령께서 이 세대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로 모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도 성령께서 역사는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룬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거의 핵폭탄과 같은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모여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히브리스 10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이 올수록 늘 모이기를 힘쓰라 늘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라 자꾸 사탄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모이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그걸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워시핑, 모여서 예배하는 곳 오이코스, 목장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 리칭 아웃, 구제하고 돕는 곳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곳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디사이플링, 훈련 받는 곳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작이 무엇인가? 예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사역 중에 가장 시작이 워시핑 철치로 시작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때에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은 예배였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교회와 예배는 바늘과 실 이 두 가지와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 없이 바늘만 있으면 수백 번을 그 찢어진 옷을 뚫어도 묶어낼 수가 없고 바늘 없이 실만 있으면 아무리 찢어져도 그 옷을 통과할 수가 없듯이 실 없는 바늘이 소용이 없고 바늘 없는 실이 아무 힘이 없듯이 교회와 예배는 바늘과 실과 같아서 예배가 없는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로 묶어지는 일들이 없이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없는데 또 예배만 있으면 저 밖에서 막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그날은 막 뜨겁고 눈물 흘리고 아멘아멘 하는데 그때 받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 없이 바늘만 있어도 안 되고 바늘만 있고 실이 없어도 안 되고 똑같은 말인가 두 개가 다 필요하지 하듯이 교회 자체도 여러분 실과 바늘이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찢어진 게 있어도 실력에 따라서 자꾸 키우면 새 옷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배가 만나는 것은 마치 바늘이 실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분열도 다 꿰매고 어떠한 상처 찢어진 투성의도 다 꿰매어내고 어떠한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에 문제도 다 회복시켜 내는 교회와 예배가 바늘과 실처럼 어떠한 문제도 다 꿰매고 회복시켜 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다 훈련도 받고 목장도 참석하고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2014년도에 예배 재단을 쌓고 정말 예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넉넉히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예배를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자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도는 예배로 생각하고 예배로 끝을 내면서 어떤 예배든지 내가 소홀하게 드리지 않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성공하는 예배로 드리겠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2014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기 때문에 예배에 모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디사이플링 훈련 받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목자 목녀가 되어서 영혼들을 돌보고 그곳에서 구제하고 성교하는 일들이 가지 뻗듯이 쫙쫙 세상까지 나가는 것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2014년도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모였습니다. 장소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12사도라고 하는 기름부음 받은 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오순절날 1, 2, 3,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들이 나타났고요. 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드는 전도가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일어났고요. 자 이렇게 모여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불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은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다섯 가지를 한 단어로 묶는다면 뭘까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졌고 이 예배하고자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2장 1, 2, 3, 4절에 오순절날 저녁에 기도로 모였다고 하지만 이 기도는 예배의 한 요소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요. 예배 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각장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 성품이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배 잘 들이면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오래참한, 자비, 양선 다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천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천명씩 5천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파워풀한 전도,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브릿지 전도를 하며 전도 폭발을 해서 인디비주얼리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리고 빌리그리함 전도 대회처럼 크루쉐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별 전도 집회를 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주일마다 또는 어떤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에 한 명, 두 명 그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는 숫자를 능가할 전도 방법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가 뜨거워지면 그 예배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말 미야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2014년도에 뜨겁게 예배할 때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는 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 영혼 전도가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뜨거워질수록 이 자리 다 찹니다. 예배의 뜨겁기와 전도의 숫자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미국에서 나타났던 1차 조나단 에드워드, 2차 디엘무디, 3차 찰스 피니 같은 대각성군도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에 다 특징이 교회마다 예배가 뜨거웠고 교회마다 차고 넘쳤거든요. 그런데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어떤 대중 집회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씀을 전하니까 3만 명이 모였더라. 이거는 그때그때 한 번씩 떨어지는 기폭제고 그 부응의 결과들은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자기의 노을 샘튼에서 자기의 설교를 할 때에 그 강력한 설교를 했을 때 지옥 설교 한마디만 해도요. 거기는 기둥이 많았는데 성도들이 기둥을 붙잡고 벌벌벌 떨었대요. 왜 지옥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같은 걸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질렀던 거예요. 막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부응이 일어나면 예배 가운데 환상이 열려. 천국이 보이기도 하고 지옥이 보이기도 하고 지옥 보이는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송하기 시작했고 막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런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1차, 2차, 3차는 물론이거니와 저 웨일즈 부응운동이라든지 아주사 부응운동이라든지 평양 대부응운동이라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길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스스로 예수함인 사람이 걸어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성령을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를 보내시는 힘도 있지만 이끄시는 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응에 제가 이벤젤리즘에 대해 전공을 티에침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읽어봤습니다. 텍사스에서도 사우스 웨스턴에서부터 시작된 부응운동이 일어나서 동일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길 가다가 나는 그냥 집에 간다고 걸어갔는데 도착해보면 교회들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무겁거든요. 성령의 영광을 무게로 많이 나타냅니다. 꽉 눌리니까 거기 들어오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더기 무더기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대량 추수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처럼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전도의 방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2014년도에 우리가 오순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뜨거우면 처음 나온 사람 한 명을 배려해가지고 너무 경건하게 조용하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아 분위기 좋다 조용하니 신사적이니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차라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이마에 그 마음을 만져줘야지 우리가 분위기 조성해 준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분위기 좋다고 예수 믿는 거 한 3개월은 좋아하겠지만 안 돼요.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뜨겁게 오순절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 성령께서 이마여서 그분의 마음들을 만져줄 뿐 아니라 저 운전하고 가는 사람 마음까지도 만져가지고 운전대를 틀었더니만 당신 왜 왔어? 모르겠어요. 오다 보니까 여기네요. 하는 역사들이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현실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제가 월화수목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배를 예배를 사명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명적으로 드리면 성령께서 가장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예배를 찾으시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터치다운 해버리면 여러분 저기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떨어지니까 수십만 명이 죽는 거지만 성령의 임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아니라 핵폭탄보다 더 센 성령의 역사가 두나미스 권능으로 임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린다. 하나님의 폭탄은 살리는 폭탄인 겁니다. 사단 권세를 터뜨려버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죽이는 폭탄이면 성령의 두나미스는 살리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리겠다. 이게 성령시대, 교회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예배하면 성령께서는 1차적으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한 그리스도에 몸된 공동체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께서 그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성도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여러분 한 분이 살아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주하시지만 여러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무소부제 옴니프레센 하신 분이거든요. 따라서 나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저는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상 저희 집에는 동시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휴먼 빙이기 때문에 한 장소 이상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지만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무소부제하심이거든요. 따라서 내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이곳에 계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만 계신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다른 데서는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 다른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은 또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만 계시면 부어질 성령이 없어야죠. 사람이라면. 여기 계시니까. 그러나 여기도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에 따라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거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그들 위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차, 2차 대각성 운동 얘기를 자주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를 감동시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설교를 하면 설교자들이 만 명, 2만 명씩 마이크도 없는데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모인 사람들의 99%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선 모여서 성령의 역사 전까지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믿는 사람 위에 성령의 또 다른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로 여러분을 준비해서 이곳에 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기쁘게 모시는 사람들 위해 단체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면 그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2014년도 오늘 우리 안수비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2014년도에 우리 가운데 오순절의 예배가 그대로 재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오늘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교회의 탄생과 함께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됨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예배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가 안 하면 이 마음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얼굴만 전 쳐다보고 있지 머릿속에는 다 딴 생각을 한다.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서 뭘 해야 될 생각 일주일 동안 염려해왔던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눈만 뜨고 있지 머릿속에는 복잡해 보면 500명이면 500가지 생각이 흩어져 있어요. 이건 분열의 역사.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예배.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생각만 나냐면 하나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똑같은 마음으로 수백 수천명이 한 마음을 모아 찬양하니까 하늘을 보자를 움직이는 상달되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주여 세 번 외칠 때에 성령이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유한계시록 8장이 나오는 것처럼 금대접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자로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음 되어서 드리는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무런 딴 생각 흩어진 생각이 없이 집중하여서 드리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깎는 게 뭐라고 그러죠? 아주 날카로운 어떤 것도 부러뜨릴 수 없는 날카로운 칼로 다이아몬드를 깎는 게 아니라잖아. 그죠? 물로 깎는다잖아요. 물로 아주 압력이 센 그 물을 아주 가는 구멍으로 나오게 하면 그걸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 보석인데 그걸 쫙쫙 깎아낸다잖아요. 물로 무슨 힘입니까? 집중의 힘이라는 거예요. 집중의 힘 아무리 많은 물을 다이아몬드에 부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깎이나 안 깎이지 그 물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쏘아내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쫙쫙 깎여서 아름다운 빛에 따라서 형형 색깔을 나타내는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 예배도 그냥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뿌려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가 정말 온갖 하나님의 형령 빛나는 색깔들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시고 어쨌든지 말씀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 때에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을 얼마나 흐트려 놓는지 아십니까? 생각들을 사탄이 거기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못 올라가려고 이 생각하게 저 생각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구경하게 만들고 옆 사람 박수치는 거 보게 만들고 템포가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려 놓으려고 사탄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불평 불만을 넣어줄 때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벌써 7시예요? 성령이 임할 때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세대 통합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세대 통합.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마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차세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부터 청년, 장년까지 보면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기 나옵니까?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실 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배 안에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이러한 전세대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목회할 때 타겟 그룹 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누가 들어가지고 예배를 이 교회는 젊은 스타일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왕왕 계신데 우리 교회는 젊은 스타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 스타일 예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편에서 북 치고 소고 치고 현악과 현악이 뭐죠? 바이올린 기타 치고 퉁소로 뭐죠? 퉁소 나팔불고 템버린을 치고 시편적인 예배지 이게 젊은이들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드럼만 올라오면 젊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편 예배입니다. 따라서 수천 년 전부터 들여오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경건한 예배는 어른 예배고 누가 막 드럼 치는 건 젊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세대 통합을 얘기하면서 제일 열심히들 찬송하시고 열심히들 박수를 쳐주니까 젊은이들도 위화감을 안 느끼잖아요. 막 일어나서 젊은이들은 뛰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앞자리에서 엠 하고 앉아계시면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특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가시방석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즉시 엠 하시는 분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를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시편에 다윗처럼 뛰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의 마음도 열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열리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그분은 일어서주는 것만 해도 예배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대적으로 어르신들은 조용한 걸 좋아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마을회관을 가보면 동네 어르신들 막걸리 한 잔 잡수고 맨날 그거 풍학, 농학 연습해요. 그거 나중에 운동회 때 하신다고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푹 치고 하루 종일 하다가 좀 쉬면서 막걸리 드시고 또 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게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꽹과리 치면 어르신들도 북 치고 장구 치는 걸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예배하라고 예배의 도구로 주신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방법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고 내 나이 또리가 맞네 해서 예배 좋아하지도 말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통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시편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 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여기서 경험할 때에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 삶의 예배자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양한 세대가 이 하나님 기가 막힌 새벽에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4년도 예배 내내 시간 시간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오순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두나미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성령의 시대여 성령의 시대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10편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짐으로 말 미야마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세상으로 향해서 뛰어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뜨거울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를 찾아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불신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전수할 것 예배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훌륭한 예배자들도 키워내는 우리 세비양교의 모든 아버지나니 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감사드리옵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